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대덕구 평촌도시개발지구 지원시설 용지를 10일부터 14일까지 분양합니다. 분양 대상은 12필지 1만 2000여 제곱미터로 3.3제곱미터당 평균 369만 2000원 선이며 최고 7층 건폐율 60%, 용적률 350% 이하로 1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 등을 지을 수 있습니다. 분양 공고는 내일 이뤄지는데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만여 제곱미터의 친환경 금형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내년 하반기 중공 예정이며 앞서 진행된 3차례 산업용지 분양률은 86%였습니다.